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의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덮칠 떼를 귀해서 예언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으로 패여간 유다 백성에게 임할 징벌에 대한 내용인데 나아가서는 앞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악으로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됩니다 일절에 여호와의 날이 곧 임박하였음을 선포한다 이 날은 참혹한 심판의 날이 됩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불이 그들의 아포를 사르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려니 한마디로 피한 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런 재앙의 현상은 장차 도리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있게 될 적의 침입으로 말면 아마 유다 땅 황폐될 것이다 그 모양은 맑았고 달리는 기병 같다 갑자기 이만 달리는 그 말처럼 신속하게 오는 그 재앙을 인간적으로 피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 이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렇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심판과 불의 심판 곧 남아있다고만 한 것이 아니고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지금 이제라도 금식하며 돌아오면 이 심판을 면해주겠다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오늘 원문에 보니까 이제라도 이건 히브료로 외감하다 이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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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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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기회가 없어 지금 마지막이다 마지막 지금만 돌아와도 살려줄게 살려줄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안 하고 싶으셔가지고 내가 안 때리려고 한 번이라도 이제라도 지금만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줘 돌아와줘 안 돌아오면 내를 때릴 수밖에 없다 주님이 하소연하고 있어요 하소연하고 여러분들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지금 기회가 더 오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우대학교에는 마지막 교회의 모습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겠다 이런 교회에도 주님이 뭐라 한가 한 번 더 기회를 말하기를 내가 사랑한 자를 정말 징계하느니 네가 열심히 해라 회개하라 꺼져간 심지를 꺼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상한가 될 꺾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죄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와라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이제는 끝이다 끝났다 너 용서하잖아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라도 돌아와와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자포자기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 올 때가 와요 그래도 주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춰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죄악 세상입니다 온갖 재난과 시련의 탕루가 넘으실되는 곳이 이 땅이에요 화름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은 때의 믿음의 사람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적 은혜를 주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함력의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은 다시 어지러지고 무너지고 그런 것까지라도 오히려 합해서도 선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마세요 마음을 낮추시고 주여 불쌍히 구소서 회개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스 육장이 말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발맞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발맞대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은혜의 시간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조금 남은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면 지금 돌아오면 지금 성령 주시겠다 지금 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은혜다 지금 이 말씀 듣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께 따랐던 것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에 이 말씀 이 순간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 이 복된 시간 이 시간 놓치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13절 말하기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에서 회개할 때 옷을 찢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 마음을 찢는 표시지 네 옷만 찢지 말고 마음까지 찢어라 우리 회개한다 회개해요 잘못했어요 얼굴은 빤들빤들 하면서 전혀 죄에 대해서 아프고 고통을 느끼도 않으면서 잘못했다니까요 잘못입니까 잘못했어요 악한 놈이에요 죄인이에요 추한 놈이에요 어찌해야 돼요 어찌해야 돼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진짜 회개지 마음의 하늘을 해야지 여러분 진정 회개가 어떤 회개일까 내 삶을 정말 나는 더러운 인간이에요 추한 자예요 바울이 오라나는 공관자에다 이 사마음에서 누가 나를 연장될까 하고 탄식했던 파도 바울같은 거루한 성자도 사도도 그럴 거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에 마음이 아프고 통해하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라 여러분 니네가 악한 도성이었습니다 요나가 말씀 전하니까 그들이 회개하는데 왕부터 온 백성이 회개통에 짐승까지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 받으시고 살려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형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신 마시고 성령을 내게 해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서 그가 간절히 통해 자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요 저 자신 제가 어렵고 깨끗해서 뭐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저는 보금의 비밀을 알아요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가 하나 때문에 애통하고 통해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오를 만이라고 예를 씁니다 그것이 보금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구하신 세상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사고 통해한 마음을 결코 멸시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바리세이는 기도할 때 난 일주일 두 번 금식했나이다 소기도의 11절이 됐나이다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나이다 세리의 기도는 감히 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울면서 통해하기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 때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여러분 뭡니까 성에 비치지 마면 통해 자복해서 얼마나 쪼하고 더러운 죄인하면서 고백하게 되는데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통해 자복하게 눈물을 한 번도 흘러보지 못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일까요? 영의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귀하면 하나께서 복을 주시게 되는데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사 소호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었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또 내가 회귀하고 통해하면 땅을 고치고 환경을 바꾸시고 역사한다 지금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고 얽히고 석히고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국가의 문제 모든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도 또 해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는 언제 할까요? 요나가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나를 들어봐라 해 던지라 오늘 또 우리가 우리나라가 국가가 어쩌고 지금 일본이 어쩌고 무역전이 어쩌고 뭐 북한 핵의 문제고 뭐 북한 핵의 문제고 이 나라 여러 가지 많은 얘기지만 더블씨가 어쩌고 어쩌다 말이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누굴 들으실까? 주요 이 폭풍이 나의 연고다 우리나라가 이기도 나 때문입니다 모든 건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영적으로 사단과 공격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고 왔습니다 하고 통에 자복할 때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래서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겠어요 오늘 요나의 심정이 필요해요 그때 바다에 던져서 요나가 중국이 아니고 사실은 그 배 밑에 큰 고래가 그 고기가 삼키려고 따라오고 있었어요 요나의 인생에 제2의 기회가 생겼어요 오늘 또 문제는 우리가 통에 자고 회귀할 때 이날 회복시키고 항원회복시키고 통일도 주고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하알를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란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라도 해결만 하면 이 나라 살려주겠다고 뜻을 돌이키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면 어떻게든 좋은 것만 보고 잘해 주려고 하지만 미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꼬투리 잡아갖고 트윗 잡아갖고 배를 때려본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극력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훅족하는 통에 자복해기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글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하기를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대의 복을 내리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삶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삿개호가 회계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소득의 가난자에 이분을 주겠으며 토세가 아니겠다는 삶의 변화가 없는 거 생각 안 바뀐 거 회계 아니에요 여러분 그 회계인데 실제 입이 아니고 마음의 회계가 오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금식 성령의 사례를 잡혀 통에 자복해기 회계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날 기도온데 금식이고 기도고 삭간히 뜨거운 눈물에서 회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눈물이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때에 여러분 금식이 쉬운 게 아닙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그건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러면서 통에 자복할 때 회계가 돼요 죄를 버리고 거룩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오게 되고 문제는 성령의 임재가 오면 동행이 되고 응답이 다 오는데 성령의 임재가 오게 하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한 거지 금식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굶는 것이 뭘 하나를 줬겠어요 그런데 육성죄성을 끊고 버리는 것은 금식할 때 육성죄성이 끊고 버려져요 버려져요 내가 배부르고 등 탓하고 잘나가고 인기 있었을 때 십 년이 가난하고 애통이 십 년이 가난하고 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금식하면 십 년이 가난하고 애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순수하고 진실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들어준 순간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 이번 8월 15일부터 국가위기 금식성에 이 축복이기에 은혜에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15절 말하기를 너희는 시원에서 나팔 부르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예를 소집하라 누가 나팔 붑니까 종교 지도자 나팔 부는 것입니다 성예로 거룩한 날로 그래서 우리가 15일로 정한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백성들이 반응과 복까지 16절 보니까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걸어가게 하고 장노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고 아이들까지 여러분 자녀들 아이들까지 이게 필요해요 8월 15일날 우리 아이들까지 오면 그래도 어렸을 때 금식을 하면서 그래 나라민족 기도하고 북한이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 참여했다면 그 아이가 일평생 기억될 거예요 주님 만날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신방에 나오고 지금 신랑 신부 방에 있을 때냐 나라가 무너진 때인데 바로 얼마나 급한 가운데서 나와서 금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위기의 위기입니다 정말 하셔야 돼요 구한마을 시대에 꼭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길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날에 가까우면서 더하고 그리하자 우리가 모의기를 패하는 사람을 쓰고 간다 그날 지금 주님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복잡이 어려울 때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때마다 금식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라 모이라 해서 미스바 대성애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온 백성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블레스의 사람들이 침공에 와요 아 찬하님 아니 금식을 기도하는데 블레스의 침략합니까 막아야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금식에서 지난 6월 6, 7, 8 금식 좋은 응답이 왔는데 그 다음에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공격을 할 거예요 기도하면 더 온다니까요 죽은 교회는 마귀가 역사도 안 해요 어차피 자기 것이니까 살아 움직인 것만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한가 더 앞으로 기도하는데 어린 양의 보헌제를 취하고 내가 죽어진 재물을 드리고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레가 바래가지고 지금 우레를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 성령에 불러볼 수 있죠 얼마나 우레가 바래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싸우게 되니까 그 벼락을 맞아서라도 하나님께 때려가지고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뒤에 따라가고 도망가고 에베네셜 잃었던 땅을 찾고 자 보세요 잃었던 땅은 축복이 물질이거든요 우리는 물질의 복이 우수인 것 같지만 금식하고 불이 떨어지니까 성의 불이 그 다음에 물질이 꼭 순서는 이렇게 꼭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는 확신한 게 우리 오성영 원사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추리키 15장에 엘림에 이르니 물샘 열둘과 종료 70주가 그 복이 오기를 기도해라 복이 왔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구나 복이 오기를 기도해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자녀에 복을 주신답니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림의 축복은 뭐냐면 안식의 축복이에요 평안의 축복이에요 형통의 복이에요 오아시스 사막 오아시스 평안 기쁨 희락 즐거움 반드시 하나님의 놀랍게 역산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근데 어떻게 10주지 보니까 여왁께 수종되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하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낭실과 재단 사이는 어디냐면 제사장의 뜻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성막에서 보면 지성소가 구름기도 불기도 임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모인 곳 그 중간지대가 있었어요 그게 제사장들이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오늘 또 목회자들이 모여서 눈물로 이 나라 살리고 성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스 13장 시집을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목회자는 말이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아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아니고 돈 회개 빚져가고 있는데 대신 동무가 퍼진다는 것은 대단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목회자는 하니까 그런 사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와 목회자가 딱 하나 되면 그때 역사가 나는데 나는 우리 귀가 그렇게 하나 되기 때문에 놀랍게 앞으로도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18절에 말하기를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고 이 사랑에 뜨거운 말이 불붙었어요 그게 의식하시라 그전에는 잘못해서 매를 때려보고 싶은데 이제라도 이제라도 돌아오고 돌아와 금식만 하면 회개하면 내가 마음이 뜨거워서 뜨거운 사람 그렇게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스마트라에서 성교하던 몰간 목사님이 일합니다 그분이 부임해가지고 2주 동안에 금식을 해도 전혀 교회가 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고 산에 가서 그 고통을 느끼고 오게 됐는데 설상가상으로 부인이 사세기로 죽어가고 있고 딸도 죽어가고 있고 병 걸려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여기서요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아니 2주 동안에 금식 왔으면 일이 해결돼야지 왜 이렇게 질병의 고통과에 대해서 휘살려야 됩니까 여기 꼭 마지막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게 찬스거든요 이겨야 돼 조하브라 목사님이 나는 크게 기대한 게 5, 6년부터 대단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뭐라 그런가 산에 올라서 기도하라 8시간을 기도했어요 몇 달 동안 그런데 항문이 빠졌잖아요 죽게 생겼어요 피가 흐르고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내가 죽으리라고 순교한 마음으로 올라갔대요 그런데 병원이 안 가고 10일 만에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분이 8시간 기도했고 전 세계적으로 다녀요 주의 음성 다 듣고 있고 불이 떨어지고 희한한 병 다 낫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2주도 2주 하고도 이러는 것을 나는 기도 좀 했는데 하루 했는데 그걸로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축복을 받으려면 크게 일해야죠 역사가 나야죠 그런데 그 몰가 목사님이 2주 동안 그러고 왔는데 하나님이 월간아 너는 죽어간 딸 하나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아프냐?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죽어간 많은 영혼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자기 부인 자식을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고 세계 영혼으로 해서 기도했더니 밤새 그렇게 철회했더니 자기 부인과 자식이 깨끗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심이 뜨거우냐가 마음이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이냐가 지난번에 탈북자 에스더 거기 성교에서 한 차가 왔어요 한 4, 50명 와가지고 수요밤을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 지난주 그 중에 한 자매가 간증을 해요 탈북을 했어요 나이가 20살 21살 때 탈북을 했는데 너무 자기가 강단해서 말할 수 없다고 창피해서 인신매매단에 걸려버린 거예요 인신매매단에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유린당하고 3년 동안 근데 그것은 고통스럽게 탈출했어요 탈출해가지고 한국을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났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고 난 천국가 죽이는 거 알고 나니까 자기 고향에 큰일 났거든 북한에 부모가 있거든요 갔어요 다시 근데 잡히면 죽죠 탈북이 있는데 근데 거기 두만강 건너가기가 오기가 얼마나 국경 다 부인들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넘어갔더라고 또 근데 잡혔다 하면 몸에 수색을 하게 되면 테이프가 다 있어요 보금 전해야 되니까 예수 총가족 테이프를 갖고 들어가니까 무조건 잡혀 죽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탈북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고통 느끼고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부모 죽게 생기고 다시 북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목숨 걸고 들어가가지고 보금을 전한 거예요 밤중에 있었으니까 놀라버렸겠죠 딸이 오니까 믿지요 내가 어떻게 왔는데 그걸 아니까 부모가 그러냐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믿고 또 다시 나왔어요 근데 서울 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은 여기 전철타인데 아마 초등학생 아이 둘이 있어요 근데 전철타는데 그녀가 안 탔는데 전철 문이 다 쳐져 붙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때 너 거기에 있어야 돼! 그리고 전철 출발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전철한 여가 가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그때 돌아오는 그 심정이요 거기서 만약에 애들이 움직여버리면 못 만났는데 그 안타까움에 잃어버린 내 아들 때문에 벌벌 타면서 울고 왔는데 다행이 있더래요 만약에 작은 애였으면 그냥 엄마하고 돌아다니면서 못 만났는데 그래도 큰 애여에서 다행했다 하면서 막 울더라고 저는 무슨 생각했냐 요즘에 그래요 저 국가검식 여러분 국가검식 할 때거든요 북한 위에서 제가 은총이가 지금 북한에 지금 수영소에 갇혔다니까요 맨 맞고 어쩌게 생겼다 잠이 올까요? 금식이 부담될까요? 힘들까요? 철야가 어려워요? 나는 기도해도 눈물도 안 나오더만 눈물 안 나올까요? 내 새끼가 북한에 갇혀갖고 있는데 지금? 통곡을 하죠 살려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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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숨 다 해서 죽도록 죽도록 할게요 이만큼 원망하고 죽으려면 죽은 데 갔다 하루는 돌아다니던 데 저도 올게요 내가 뭘 말하겠습니까? 내 새끼만 살려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아니라고 나태한지요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금식해라 살려준다 여기서 20일째 말하기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큰일을 행하셨던 것은 회복시키고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요 여러분 나는 확신합니다 지난 6월 6, 7, 8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통해서 북한을 살리고 세계에 살려운 하나님의 응답을 이룰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기뻐하니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지금도 영천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는 하지만 우리는 염려하지 마세요 나라가 어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통일됩니다 자유대한민국 통일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천만의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적화되겠습니까 반드시 평화통이 되고 7천만 농부와 달아나서 세계에 보고만 아름다운 이민족을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일을 행하시리니 큰일을 행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복하고 여기서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도겐 새 포도집이 길이 넘치고 너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요에서의 만민 성령 부인다고 했지 이후에 나와요 아 여기서 금시고 나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구나 성령 여러분 이번 이 성애가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성령받고 의리받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 에스겔서 9장 4제를 보니까 뭐라는가 요가 기르 시대에 너는 예루산 성급 쪽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탄식하면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개시조 9장 4제가 똑같은 말이 있어요 9장 4제 우연 같지만 그들에게 이를 대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야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않냐는 사람을 해야 하라 성령의 인침이 9장 4절 9장 4절 나와있어 인침 저는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물과 성령 거듭나고 그래 너는 나라 민족에서 금시호 기도했지 여러분 다 자기 기도하고 싶지 북한에 의해서 나라에 의해서 기도하고 싶은 분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받으셔요 넌 진짜다 진짜야 이마에 인쳐 준다면 이번 금시호에 우리 안재욱 선거가 다 이마에 인침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라도 무슨 기도인가 중부기도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제가 자랑하고 듣지만 이거 하나의 은혜인데 제가 철화를 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제일 한 번 주님이 기쁘게 한 철화가 2013년도 5월이었어요 10월에 부산 WC 집회를 앞두고 왜 5월에 철화했냐 1월에 그 당시 상임위원장 되신 우리 교단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한국계에 내게 약속을 했어요 그 내게 약속이 종교다운 100여간다 불교권 없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보수교단 약속이 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5월에 김영주 총무 NCK 그분이 불교도 구원 있다 그래서 둘이 합해갖고 하니까 아 둘이 싸 먹었구나 했더니 싸 많아요 그래서 나는요 멍하더라고 세상에 짜고 친 고수돕이구나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10월이기 때문에 메스컵도 안 나오고 그런데 저는 기독교계를 심물 보잖아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불교는 구원 있다고 공공연이 부산에서 집회를 합니다 있을 수 없어요 예수만 구원 있다고 믿었는데 불교 유교 마음의 뜻 다 구원 있다고 WCC가 정상 유치돼 가지고 국가 행사하는 가운데서 8600명이 백숙관 갖고 막 푸닥거려고 난리 갔는데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뭐라고 저는 그런 생각 드려요 네가 땅 사고 건축을 하고 교회 부흥에서 금시고 기도하고 철화했지 네가 뭐 떼우셔서 철화한다 그래서 뭐 떼우시가 없어지냐 세계 기구인데 거기 가입은 인원이 6억인데 국가 행사하고 대통령이 어쩌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저 혼자 다 같은 자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이 아팠어요 통곡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쓸 수 없어요 무슨 기도냐 더블씨 이건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 기도 하루 종일 그 기도가 나를 받아줬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기도회를 만들어야 해서 한계 기도회가 나오게 됐고 그 연결 연결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한국에 반대한 사람의 대표로 설교할 수 있도록 제가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만한 사이즈 큰 교회입니까 내가 총회장입니까 자기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진짜예요 저보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때도 그 당시 영적인 상황을 보니까 두 번이나 정확하게 그 리더 목사님 잘못됐다 딱 보여줬어요 캐토리카 연합됐다고 딱 보여줬어요 이야 연계가 이렇게 빗나갔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교단의 정직을 먹이고 저는 그래도 영광스러워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통합제 교단을 싸워서 교단을 싸워서 교회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깨져? 교회 깨질까 무서워서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금시 그렇게 나라 그래가지고 교회 잘 되고 못 되고 그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죽더라 저는 한 번 할 것이고 지금 금시 중에도 주님 원하는 거 할 것이고 그런데 세상의 종교재판에 불교 구원이 없다 예수 먹고 있는 나를 지금 1년 정직 당의자권 박탈 설교권 박탈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우리 교회가 흩어질 줄 알았지만 똘똘 뭉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여러분 가정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나가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고 있고 그 가운데 계속 계속 역사에서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 주님이 관심 갖고 있어요 주님이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다 가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애를 놓치지 마시고 최선 다해서 하면 나는 안디옥의 저력이 여기서 나온다고 봐요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신 그 역사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항상 평탈을 하고 한 거잖아요 왜요 분명히 공격을 봐요 제가 거기까지 더 아주 세련되게 더 잘한 능력은 없어요 저는 겨우 저는 겨우 내 자신 혼자 살기 위해서 머무르시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 순간순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그의 사랑이 있고 함께한 그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한국교회에 살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 나라 밀루가 났고 복된 자가 되는 축복의 주인의 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밀축이 이 땅마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빛이 우리의 빛이 우리의 빛이 우리의 빛이 우리의 빛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여러분의 빛이 그들 우리의 빛이 우리의 빛이 우리의 빛이 여러분의 빛이 내 주 오셔서 그의 빛 주님 우리 위해 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안에 나와 무릎 꿇고 내 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은 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는 내 이도로 하늘은 이 열리고 은혜의 빛 주님 우리 위해 부시고 하늘은 이 열리고 은혜의 빛 주님 이 땅 가는 내 이도로 하늘은 이 열리고 은혜의 빛 주님 우리 위해 부시고 하늘은 이 열리고 은혜의 빛 주님 한글자막 by 한효정